소남 이중인군과 성도 조롱선장의 6부 발음식을 마치겠습니다. 오늘 예식은 2부 발식에 1부앞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식사를 즐기시면서 편안한 마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잠시 후에 사진철이 있을 예정입니다. 우리가 친체분들 및 친구분들, 학사 동료들에게서는 잠시만 후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잠시 후에 2부, 끄러랑 수원처럼 찾아내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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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